안녕하세요 남상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강의로 낱녹호 기억자물로도 이해되는 요한계시록 4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번째에는 1장에 대해서 두 번 강의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오늘은 4장에 대해서 오늘 4장은 11절까지 있죠 4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즉 서론이니까 편지는 어디서 썼느냐 내용과 목적 그 다음에 7교회의 수치인 그 다음에는 오늘 중요한 게 도대체 편지는 어서 왔느냐 4장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편지를 어떻게 보냈느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장은 1절 4장 1절 즉 뭐냐면은 편지는 어서 왔느냐 그러니까 보좌 설명이죠 이게 보좌죠 서론이라고 했는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죠 자 그러면은 4장 1절 보면은 after this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설명한 후에 after this after this 요한이 요한이 이제 본거에 보좌겠죠 보좌를 요한에 보았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 열렸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팔 소리 같은 게 요한한테 딱 들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그래서 제가 재밌게 그러는데 레드카펫 하느님이 레드카펫을 깔아놓았어요 자 그러면은 하늘 문이 열렸으면 나팔 소리 같은 게 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그죠 참 재미 중요하죠 근데 딱 세 가지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요게 내가 이제 하도 중요해서 얘기했냐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게 누구한테 올라오라 했어요 요한한테 올라오라 그랬죠 근데 제가 미안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여기서부터 휴거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헬라우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얘기는 개인시록 어디에 있냐면 11장에 가면은 이리로 올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복수예요 이리들 올라오라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고 11장에는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쯤은 우리가 차근차근히 게시록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데 올라오라고 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안하여 이건 재미있게 I will 영어 항말했다 영어했다 I will show you 와 I will show you 내가 올라오면 뭐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게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를 보여주느냐 우리가 1장에서 배우는 게 이게 나왔죠 또 선물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다섯 번 나오는데 참 아주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게시록을 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what must soon take place 한국말 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이거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우리가 성경 66권에 다 써 있는데 그 종합적으로 한 게 뭐냐면 게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지금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한 얘기는 요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건이니까 하늘물이 열렸다라는 게 게시록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리로 올라오라 중요한 게 이제 4장 1절에 나오고 11장 12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11장 가면 아죠 이 차이점을 그 다음에 요거를 I will show you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주겠다 게시록에 이제 세 번 나오는데 요 내용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교수님이나 뭐 굉장히 중요한 분은 알지만 우리는 요거까지만 알아듣드해요 그 다음에 요거 one must soon take place 요게 이제 게시록 22장에 가서 결국은 4장 1절에 가고 21장에 이게 세 번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고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럼 요거를 뭐 해면서 우리가 이제 고장으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4장 2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을 제가 한 그림에 다 그렸어요 굉장히 그 저 성경을 보면 어렵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지만은 이제 이 요 전체를 우리가 알면은 보호자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저기 그 요한이 맹전신을 갖겠어요 무슨 정신을 갖게요 맹전신을 못 가죠 뭐냐면 이건 in the spirit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건 뭐냐면 제가 재밌게 하고요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비, 몽, 사몽, 가래 이거 비니까 비, 몽, 사몽, 가래 올라가겠죠 어떻게 우리가 맹전신을 봐요 그래서 n 풀마티 그러니까 이것도 4번 나오는데 이 비, 몽, 사몽, 강의 0으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 요한이 보호자를 본 거예요 요한을 보자마자 이건 제가 이제 그리는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기절했겠죠 기절했지 왜냐하면 진짜 하느님 보호자를 본 거예요 우리는 많은 목사 선지자들이 꿈에 뭐 하나님 보따라도 그냥 뭐 난리죠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를 본 거예요 비, 몽, 사몽, 강의 그래서 이 보호자 설명의 다니엘 7장에 보면 이게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앰브란서가 와서 구축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 몽, 사몽, 강의가 요한이 보호자 설명하는 게 즉 4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보호자는 누가 앉아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고 보호자 앞에는 옆에 있냐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분이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볼 적에는 다니엘도 같이 풀으려고 했는데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다니엘에 가끔 그 게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재밌겠죠 그러면 도대체 보호자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 그거를 3절, 4절, 5절, 6절, 7절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다섯 구절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애 둬야지 이거를 애 두면은 게시록 그다음부터 5, 6, 7, 21절까지 아직 이해가 빨라요 왜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체를 이것만 오늘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히 설명했으니까 요한이 보았다 요한이 봤어요 보자를 봤는데 자기가 비몽사관의 본고를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물론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죠 어떤 책에서 보면 보자에 그냥 쭉 들러가 앉아있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걸 이렇게 섞였어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보자가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에 요한이 봤더니 보자가 있어요 보자를 쓰론이라고 그러죠 보자 보자 하지만 보자에 누가 앉아있겠어요 하나님이 앉아있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는 보호자 둘레에 보호자 둘레에 의자가 2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물 네 개가 있는데 그 보호자에 24개에 또 한 사람씩 다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24 보호자에 24명이 앉아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네 개겠죠 24명이 앉아있어요 재미있고 그것만 설명해도 되죠 그럼 아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의 안지니가 있고 보호자 둘레에 스물 네 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을 24 장로라고 그러죠 그죠 24 엘더스 그런데 참 성경이 재미있는 게 항상 설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쓸데없는 거 밖으로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니까 우리가 성경에 설명 없는 건 우리가 나중에 보면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설명해야 돼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거야 이 보호자는 어떻게 생겼냐 보호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보호자 뒤에는 무지개 같은 것이 쭉 있다 레인보우 같은 게 그 다음에 아직 레인보우가 뭔지 설명을 안 했으니까 우리 나중에 설명해 그 다음에 이것만은 보석 같은 게 있는데 자스포, 카멜리안, 에머럴 같은 조석으로 빛나더라 그런데 뭐 우리가 이거는 저희 몰라도 돼요 아 이런 게 있다 그렇게만 알지 여기에 또 이거 설명해 두면 3000% 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호자에 앉으시는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보호자에 앉으신 모양은 또 나중에 설명해야 했지만 이제 요거로 끝났고 그 다음에 보호자에 앉은 옆에 앉은 스물네 장로들이 있죠 장로들이 이제 요걸 보호자, 의자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 장로들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이 장로들은 어떻게 했냐면 옷을 입고 그죠? 옷을 입고 멸류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겠죠 멸류관을 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요거를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옆에 앉으신 사람이 있고 스물네 의자가 있고 스물네에 앉으신 사람이 있더라 여기까지만 알아도 아 이제 대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이 있느냐 하면 중요한 게 보호자 둘레에 보호자의 스물네에 앉은 장로 둘레에 네 생물이 있대요 이건 에스겔스 나오고 이러면 나오죠 그런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네 생물에 있는데 요게 뭐냐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뭐 사자 같죠 그림으로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그랬어요 와 이것도 재밌네 그런데 아직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지금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요 둘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일곱 금초대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뭐 금초대가 어떻게 있겠느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재미있게 금초대가 있다 그것만 여러분 알게 되세요 그러고 뭐냐면 요 이제 보호자 앞에는 뭐냐면 유리바다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3장 4장 3절 4 5 6 7절에는 안 남았어요 아직 그런데 이게 이제 딴 데 지나가면 요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를 내가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보호자 옆에 어린 양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안 나왔어요 여기는 4장에는 안 나오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6장 5장에 나오니까 요거는 제가 일부러 그리는 거니까 전체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일곱 스프리트라 0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보호자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항상 요 소리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일곱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3개만 나왔어요 항상 내성 같은거 그냥 천둥 같은 소리가 쫙 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사람 소리 같은 거 그냥 많은 사람 소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에요 이거는 천둥이고 이거 내 성이죠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지렛대는 쫘쫘쫘쫘쫘쫘쫘한 소리가 나오는 거에요 지금은 세 개만 있는데 이게 일곱 개가 쭉 나와요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는 보호자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대개 이렇게 알아들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 이해가 빨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그렸더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든지 책을 낸다든지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게시록을 하도 모르니까 그냥 읽어봐도 모르고 읽어봐도 몰라서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해가 되니까 많은 제가 가르치는 분들이 그분들도 또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나온 거지 이렇게 내가 특별한 적도 없어요 게시가 있다든가 아니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아까 설명했는데 항상 중요한 건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까 본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면 항상 그 다음에 설명이 있어요 참 예수님은 자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아는데 이게 이 동물 4개 에스겔에 보면 1장 10절 14절 읽어보면 동물이 꼭 나와요 내 동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대개만 아는 게 중요하죠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우리가 나중에 영적으로는 따지다 보면 지금 처음에서부터 영적으로 따지면 게시록 전체 스토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시록 전체가 도대체 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설명이 있는데 이 네 동물에 가서는 4장, 5장, 6장, 11장, 19절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이거는 또 거저먹히죠 이거를 지금 우리 알아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보좌주에서 뭘 하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낮 밤하고 낮에 뭘 하냐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예배냐면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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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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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거룩하냐 로드 가드 올마이리 주 하나님 올마이리 전문가사는 거룩하라고 그다음에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이 거룩거룩하다고 이분들이 찬송하고 예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거룩거룩거룩 로드 가드 올마이리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좌주의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 이거 많이 나오니까 이해하고 내 동물 이해하는 것으로 게시록 8절까지는 알아야지 그 이상 더 이거를 가려면 물론 이건 신학자나 학자들은 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게시록 전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막혀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가 낱놓고 기억자물로도 이해되는 요한 게시록인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까지 이해를 못하면 이거 이해 못하면 가서 집에 가서 주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의 이해가 됐죠? 그래서 게시록은 너무 쉬운 거예요 알면 쉽지만 모르면 그래서 2000년도에 팔레스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95% 정도 정확히는 모르면 다 문명했지만 게시록을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내가 또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박사 10개 따도 게시록은 제가 얼마 전에 목사 받았는데 자기는 게시록 1장 2장 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저도 몰랐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면은 알아야 면장하는데 알으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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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가드 올마이트 옛날 듣고 지나 듣고 계시고 듣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 얘기를 하나님께 뭐를 드리냐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데 대개 내용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이게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알게요 그 다음 이거 항상 얘기할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경배 드릴지는 뭐래요? 영광 영광이죠 영광불비 이거 했더니 그냥 지금은 여기 우리 청취자가 많은 분들이 이거 보면 제가 너무 재밌대요 영광 영광 글로리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죠 그 다음에 지혜를 뭐예요? 존기를 들리죠 언어 존기를 존기라고 옛날에 우리 한국말로 개를 뭐라고 그래요? 짠이라고 그래요 존이죠 존기와 이건 뭐예요? 땡큐 탱크 항상 영광과 존기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영원히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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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죠 이건 뭐 영광과 찬성과 존기에 돌리니까 찬성과도 있죠? 항상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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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미있어요 세 세 토 이건 뭐예요? 록 록 그러니까 뭐 한국어 나왔다 중국어 나왔다 영어 나왔다 짬뽕인데 이렇게 하면 이 얘기가 빨라죠 그죠? 세 세 토 록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명했더니 요가 요가 너무너무 재밌대 그래서 막 깔깔깔 웃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내 생물은 항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기와 감사와 능력과 그 다음에 많이 있죠? 지혜와 그거를 들리대요 이것도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는 세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 돌리지어라 그리고 이것들이 요 세 네 생물이 이렇게 뭐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재미있는 게 아까 봤지만 스물 네 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는데 드릴 때마다 그러면은 이 천사들 뭐 천사라고 얘기하지만 동물이 드릴 때 가만히 있겠어요? 장로들은 예를 들자면 저 집사들이 집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겠어요? 야 우리도 뭐라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가만히 있던 보호자의 보호자 스물 네 신데 제가 스물 네 그림은 너무 복잡해서 그냥 몇 사람 스물 네 시라 생각하면 돼요 스물 네 장로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도 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멸류관을 썼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뭐 멸류관을 쓸 수 없으니까 요 멸류관을 던지면서 던지면서 이거 다 나왔어요 던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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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겠죠 내가 들으니까 이것도 이제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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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요 그러니까 뭐 또 어떤 장로는 그냥 하도 피곤했나 봐 옆에서 자 잤어 뭐 이거는 내가 얘기해서 이럴 수도 있겠지 뭐 다 하는 게 자고 뭐 어떤 사람은 변속하고 하여튼 중요한 게 아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종기와 땡큐를 드릴 때에 요 스물 네 장로들도 멸류관을 벌치며 하나님께 중얼 중얼한 걸 보니까 프로 요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도 똑같이 세 세토록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는 뭐 우리가 별로 크게 저길 게 없죠 예배드리고 우선 서론이니까 올라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장로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Our Lord God 이거는 그냥 그 장로들이 예배하는 그 중얼 중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면 알아둘지 이해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중요한 게 You are 워비라고 그래요 워비 합당하다 당신만 합당하다 미안해요 합당하라는 건 옛날에 김대중 김영상 대통령이 합당했죠 그래서 You are 워비 당신이 합당하냐면 뭐냐면 아까 얘기 있잖아요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영광과 존기와 능력이 있어요 아까는 땡큐가 나오는데 능력이 또 하나 다른 거 나오고 자기가 좀 다르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광과 존기와 땡큐와 능력이 또 하나 땡큐에 받기에 당신만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영광과 존기와 능력과 땡큐를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왜 우리 왜 우리 로드 가드는 영광과 존기와 힘을 받기에 합당하냐 이유가 있을 거냐 왜 받기에 합당하냐 당신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드가 하나님이 뭐래요 크리에이트 이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를 우리가 살고 내가 존재하고 밥 먹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다 장사전에 만들었죠 가드 크리에이트 해보낸 그러니까 당신이 만드는 데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당신의 윌 당신의 뜻에 의해서 아직도 아직도 이게 중요해요 아직도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간단한 거예요 아버님이 나한테 집을 사줬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집을 사주되 그 페이먼트까지 완전히 해버린 거예요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페이먼트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가드 크리에이트 앤드 데어빈 여전까지도 이게 지구가 존재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4장이 딱 끝나는 거예요 4장 이해가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보좌 설명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이 테레비전을 보시면 읽으면 1장 4장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다 끝났죠 5장에 가서는 그러면 이 편지를 어떻게 보냈느냐 도대체 택배로 보냈느냐 유패스로 보냈느냐 어떻게 보냈느냐 그거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장까지 끝나면 기초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게시록 여전까지 제가 설명했는지 여러분들이 거의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게시록을 21장까지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CHTV 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재미있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